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이태원 가나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뒷문으로 내리세요. 뒷문으로 내리세요.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How far is it to the last stop?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Where can I get tickets? 표는 어디서 사나요? Where can I get tickets? 표는 어디서 사나요? What's the bus fare?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What's the bus fare?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What's the bus fare?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How often do the buses run?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How often do the buses run?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What time is the departure?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What time is the departure?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What bus should I catch to city hall?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What bus should I catch to city hall?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What bus should I catch to city hall?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Cross the street and take the twelve.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Cross the street and take the twelve.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Cross the street and take the twelve.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Does this go to 이태원? 이태원 가나요? Does this go to 이태원? 이태원 가나요? Does this go to 이태원? 이태원 가나요? Could you recharge this transit card?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Could you recharge this transit card?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Could you recharge this transit card?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I took the wrong bus. 버스를 잘못 탔네요. I took the wrong bus. 버스를 잘못 탔네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이태원 가나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버스를 잘 못 탔네요. 버스를 잘 못 탔네요.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뒷문으로 내리세요. 뒷문으로 내리세요.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이태원 가나요? 이태원 가나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Where should I get off for the Central Museum?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60번 버스가 시청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가 시청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표는 어디서 사나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길을 건너서 12번을 타세요 이태원 가나요? 이태원 가나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 좀 해주세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버스를 잘못 탔네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I'll get off here, please 여기서 내릴게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Please exit through the rear door 뒷문으로 내리세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네요 Where should I get off for the Central Museum?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Where should I get off for the Central Museum?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Where should I get off for the Central Museum? 중앙박물관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죠? Here's your stop 여기서 내리세요 Here's your stop 여기서 내리세요 Here's your stop 여기서 내리세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종점까지는 멀었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시간표 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여기서 시청행 버스가 있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나가나요?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60번 버스 정류장이 어떻게 되나요? 60번 버스 정류장